음악 공유기업, 마을기업인 주식회사 착한세상이 기획하고 청년 국가공인 귀금속 디자이너들이 모여 연구와 자체 3D 디자인을 거쳐 제작하는 국내 유일 관광 테마 주얼리 브랜드 은가비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착한세상은 부산 사람들이 모여 부산스러운 관광상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더 오래 빛나는 따뜻한 삶의 미래를 추구하며 은가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은가비의 뜻은 순우리말로 은은하게 빛을 발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은가비의 제품들은 지역관광명소를 테마로 제작된 것으로 도금되지 않은 순수한 법정 순운 제품이라는 특징을 갖는데요. 이미 부산시 주최 문화관광 상품전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 면세점에 입점되어 판매 중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입니다. 주식회사 착한세상의 은가비 주얼리는 화이트골드, 골드, 로즈골드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순운 제품이라는 특징 때문에 은은하게 빛나는 순수함과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자연의 매력, 다양한 관광지를 담은 모티브 등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품들은 부산의 관광명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광안대교 반지와 펜던트는 부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광안대교를 모티브화했습니다. 수영구와 해운대 산텀시티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해상 복층 교량인 광안대교의 모습을 목걸이 펜던트와 반지에 절묘하게 디자인화했는데요. 부산 관광의 필수 코스로 특히 야경이 멋지기로 소문난 명소이기도 하죠. 목걸이는 광안대교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고 반지에는 광안대교의 영문명인 다이아몬드 브리츠가 각인되어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산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전망대를 형상화한 용두산 반지와 요즘 부산 여행객들에게 핫한 거리인 초량 이바구길의 모습을 담은 이바구 목걸이 등 다양한 부산 관광지 모티브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참여와 나눔을 위한 행복한 연구 부산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착한 세상의 제품으로 지역 청년들의 정성을 함께 나누고 멋진 관광 명소들의 특별한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멋진 주얼리 상품으로 함께하시면 어떨까요?